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자입니다. 이제 또 늦은 저녁 시간인가요?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개미들이 증시해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증시해서 돈을 빼고 어디로 가냐? 아주 흥미로운 곳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미가 없잖아요. 자꾸 빠지고 행보하고 반대매매 나온다고 했었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미들은 공모주로 좀 이탈하는 것 같아요. 공모주 쪽으로. 하여튼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들이 이탈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공모주 시장 쪽에 조단위 자금이 몰리고 있답니다. 이 조단위 자금이 몰리고 있더라. 대장주, 가치주 등 이 주요 종목들의 수익률이 부진한 상황인데 이런 부진한 상황에서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모주 쪽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현재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 금투억에 따르니까 지난 10월이죠. 일반 청약을 진행한 세뇌기주죠. 12곳. 세뇌기주 12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20대 1이었어요. 1020대 1. 상당히 세죠? 1020대 1이면은. 9월에 696대 1과 비교를 하니까 경쟁률이 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6곳. 이 6곳이 경쟁률이 한 1000대 1 됐어요. 1000대 1 정도 넘었더라. 그런 겁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어디냐 봤더니 신성ST네. 신성ST. 청약 경쟁률이 1891대 1이야. 1891대 1.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12조 3천억 정도의 증거금이 또 몰린 거예요. 신성ST는 2004년에 설립된 2차전지 전장부품 전문기업이에요. 전장부품 전문기업인데 전기차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그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ST. 이 공정환경의 제어장비 전문기업이 워트라는 게 있는데 이 워트가 1781대 1의 경쟁률로 딜을 좀 이었어요. 이 워트의 증거금을 보니까 총 5조 7,908억 정도인데 이 밖에 퀄리타스 반도체 1,632대 1 유진테크놀로지 1,506대 1 퓨릿 1,415대 1 등등 해서 한 1,000대 1 정도 훌쩍 뛰어넘는 경쟁률을 보였답니다. 1,000대 1 국내 증시의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모주 시장에 현재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금을 몰고 있다. 상장단일 곧바로 매도하는 단타로 접근했을 경우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실제로 지난달 증시에 입성한 세뇌기주의 상장단일 수익률을 보니까 44.33% 44.33% 좀 되네요. 이 같은 기간에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7.59%니까 공모주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익률이 40% 이상 나오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공모주는 그냥 단타다 이런 인식이 가합니다. 공모주는 단타다. 누가 공모주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겠습니까 단타로 치고 나오는 거죠. 수익 차익 실현하고 수익 내고 또 최근에 그 주위 시장이 조정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익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 공모주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과거에 공모주 시장을 볼 때 상장 첫날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단타를 통해가지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확대된 점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게 영향을 좀 미쳤다는 것 같아요. 이 같은 크롬에 상장을 앞둔 기업들도 공모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비 상장사 대표도 공모주는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증시 침체로 인해서 상장 시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모주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어서 이 시기를 늦추기보다는 빠르게 상장하는 편이 좋다는 그런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공모, 공모주. 나름대로 선방합니다. 공모주는. 그래서 제로 될 수 있으면 공모주 하는 것에 대해서 납부해 보지는 않아요. 좀 좋은 기업들은 해가지고 한 주 주고 두 주 밖에 안 주니까 그렇지 공모주 좋은 것들 한 100주씩 받으면 상당히 좋죠. 단기간에 확실한 차익 실현는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성공률이 거의 한 80-90%는 될 거예요. 80-90%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개미들이 그쪽으로 다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주 쪽으로 조단이 돈이 뭉칫돈이 가는 겁니다. 괜히 어설픈 기업들 선택해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쪽박 차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공모주로 하자. 그래서 요즘 공모주 붐이 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알려주는 거고 나중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서로 정보 나누면서 공모주 한 주주라도 받자는 것이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게 보다는 말 그대로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또 이해하다 보니까 이 빚내가지고 투자하는 신용거래가 좀 줄었어요. 증권수가 신용거래를 줄이고요. 이 반대매매가 늘어나는 용도에서 정의입니다. 반대매매 금투협회에 따르니까 지난달 31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 금액을 보니 16조 9,704억이에요.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2조 한 7,324억 정도 감소를 했고 올해 신용거래 잔액이 가장 많이 많았던 지난 9월 8일이죠. 이때에 비해서 한 3조 한 5,207억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용거래 잔액이 16조 원대로 줄어든 것은 하반기 들어 처음인데 신용거래 잔액은 올해 초에 16조 5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시작을 해가지고 2월부터 급증을 해가지고 한 18조에서 19조 원 정도 규모를 유지하다가 8월 들어서는 20조 원대를 한번 찍어요. 지난달 31일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잔액은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용거래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가지고 아직 갚지 않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거래 잔액이 감소하는 것은 그 강세장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줄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국내 증시 하락세가 커지다 보니까 신용거래 잔액도 빠르게 감소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영풍 제지 사태 등 그 미소거래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 사태가 또다시 터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증거금류를 좀 올려가지고요. 신용거래 제한 종목을 늘리는 등 그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도 신용거래가 위축된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신용거래 잔액이 감소하면 주식장의 하방 변동성이 줄을 것을 분석을 하고 있고 신용거래 잔액 물량이 반대매배로 쏟아지다 보니 증시 낙폭을 키운 그런 전례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거래가 감소하면서 개미들, 개인 투자들의 수급 이슈가 증시로 활약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달 증시는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참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 비트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